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이외에도 성남의 위례 개발 관련해서도 이틀째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대장동은 앞서 국민들을 공분에 휩싸이게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런 소위 말하면 권력과 이런 사기꾼들의 유착 예전부터 소위 말하면 공무원 부패, 앞에 LH가 땅 사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전세 사기 못지않게 이런 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니면 짬짜미해서 편법, 불법을 자행해서 어찌 보면 공유부지라 부르는 땅들, 자연 녹지, 용지 변경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앞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김포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넓디 넓은 평야라 이런 건 자연 녹지라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포를 예를 들었지만 넓은 땅의 생각이 그게 나서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거기를 만약에 용지 변경을 해서 상업직으로 바꿔버리면 평당에 10만 원 했던 땅이 평당에 천만 원, 이천만 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부당 이득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차원에서 아니면 관 차원에서 이거를 짜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거 타고 짜고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이런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서 지금 대장동의 김만배랑 이런 일당들 수사 중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위례신도시 개발의 지분참여금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시공사인 호망건설을 비롯해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SPC 푸른 위례 프로젝트, 위례 자산관리 및 관련 주거지 등을 지금 20여 곳을 검찰과 수사관이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 6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서 1137세대를 건설 분양한 사업입니다. 이 천여세대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개발이 지금 앞서 말하는 대로 땅이라든지 용지 변경을 해줬다든지 해사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 사기를 친 거죠. 같은 해 11월 성남도계공이 주도에 설립한 푸른 위례가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이 사업은 성남도계공 주도의 민간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의 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서 앞서도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기에 소위 말해 지분주주로 참여를 화천대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앞서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랑 봤을 때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푸른 위례도 문제가 있다. 지금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준 분당보다 아마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땅값이 치솟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례 자산관리의 법인 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A씨와 B씨는 천화동인 4호와 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서 이들이 가족관계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푸른 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나서 2014년 1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출범해서 성남도계공에서 본부장을 맡아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이끌었다고 하네요. 푸른 위례의 주주는 성남도계공이 5% 위례 자산관리가 13.5% 금융사가 81.5%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금융사는 부국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미래의센증권 등입니다. 위례의 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의 화천대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너무 같은 그림이죠. 대장동이랑 위례 신도시 추진했던 여기 나오는 위례 자산관리도 푸른 위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가 봤을 때는 푸른 위례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총 306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성남도계공이 절반인 150억 7,5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150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절반만 그런데 이 절반도 메리츠, IBK, 유진, SK 네 곳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피의자들이 지분의 실소주의며 천화동인처럼 명목상 주주로 증권사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화천대유랑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앞서도 성남의 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푸른 위례라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공식적으로는 150억을 가지고 나머지 150억은 일반 주주들한테 주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알고 보면 이 4개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를 한 걸 맡기고 여기에 실소유주는 천화동인처럼 다른 놈들이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검찰은 대장동 관련 피의자들의 증권사 지분은 실소유주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겼는지를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 PF 대출과 관련한 의혹도 살피고 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비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PF 대출을 직접 받지 않고 사업 시행을 위한 합작범위인 성남의 뜰을 대신 대출을 실행시킨 것과 비슷하게 수백억 원의 금융 비용을 발생시킨 이 베이멤이죠. 베이멤이 알고 이렇게 해준 걸 베이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랏돈인데 우리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수백억 투자한 게 돈을 날렸어. 아니면 쓸데없는 돈이야. 아니면 제3자에게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알고도 내가 한 건 이게 베이멤인 거죠. 내가 짜고 내가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특수목적법인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내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것도 성남이 성남관에서 성남시가 추진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부지든 예를 들어서 용지 변경을 해준 땅이든 이런 뭔가 부지에 허가를 내줄 때는 그냥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대장동이랑 위례개발이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소도 같고 또 여기에 나오는 같은 여기에 나오는 일당들도 같습니다. 일벌백계에서 정말 이 대장동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선거 과정에서 참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참 어떤 특정 후보를 논하지 않겠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돈은 많지만 도둑놈이 많다는 말을 해서 대개 공감을 샀던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나라에 너무 도둑놈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도둑놈을 다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새로 무언가를 추진하고 오죽했으면 사실은 전정부 때 국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국토부도 가만히나 있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라에 많은 도둑놈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 나라 돈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